어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게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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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안녕하세요 진호입니다 아프리카 여러분들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해볼 게임은 미니게임인데 길건너친구 길건너친구들어라니까 하여튼 그건데 이게 모바일 어플로 엄청 인기 많더라구요 제 여자친구도 이거하고 제 동생도 하고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해요 저는 안해요 저는 원래 모바일 게임을 잘 안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보니까 유튜브분들이 이거를 길건너친구들을 미니게임을 진행했길래 한번 저도 한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과연 저에게 어떤 꿀재물을 줬지 빛재물을 줬지 기대됩니다 한번 시작하죠 뭐 이거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일단 캐릭터 가볼까요 금간화판은 구매한 캐릭터로 나타납니다 철간화판은 구매하신 캐릭터로 나타납니다 어 이 사람들이 제작자인가 땡큐투서 어 금간화판이 제가 구입한거죠 이게 지금 제가 구입한거고 철이 구입이 안된거잖아 아 이게 캐릭터니까 얘네를 나중에 사가지고 플레이하는건가 헥 얘도 살 수 있어? 어우 대박 와 근데 이게 와우 개멋있다 근데 더 신기한거는 이게 뭐 그런게 없이 만들어진거잖아요 1.8.1로만 한다는게 정말 대단한거 같아요 오 캐릭터를 사실려면은 백코인을 모신 후 철간화판에 올라가세요 어 그래요? 로비 뭐야 아 로딩 요 뭐 코인을 주는건가 이거는 자 한번은 플레이 해봅시다 발판 올라가면 되는건데 오오 오 뭐야 당신 왼쪽으로 저장폭기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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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세요 오 오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오오 쩐다 오 자오로 하하하하 아 뭐야 당신은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드래곤에게 낚아치셨습니다 아 드래곤이 뒤에서 따라오는거에요? 그러면 안되지 어 아 아 뭐야 맵이 바뀐다 우와 신기하다 차가 너무 나오는데 좋아 코인을 오케이 코인 먹고 딱 가면은 여기서 어 타이밍 타이밍은 어떻게 맞춰야되지? 하하 아 아 뭐야 이게 아 뭐 이리 어려워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 차가 개많은데요? 차 너무 많다 하나 둘 뭐야 차가 너무 많아 뭐야 이거 아니 저거 어떻게 지나가 차가 저렇게 많은데 개 어 뭐야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개이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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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밟고 갑시다 이발 좀 말려왔다 꽤 말려왔다 아아 뭐야 이거 어려워 컨트롤이 어렵네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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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해요 우리 치킨치킨이 길을 잘 건너 핳 자 치킨치킨 길을 건너합시다 치킨치킨치킨 치킨치킨 치킨치킨 헛헛 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헛 아 저거는 뭐 어떻게 가라는거야 저렇게 되면을 말이 안되죠 저거는 저거는 뭐 어떻게가요 저렇게 저렇게 되면은 오우 아허헛 오 나이스 살았어 개이들 지금다! 오케이 자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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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넷 다 여 이거 이거 매립이 자꾸 바뀌는데 나도 왜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바뀌는건지 아니면 그냥 제 잘못인지 아 뭐야 저거 저거 어떻게 넘어가 저거를 말이 안되는데 아니 저거는 뭐 어떻게 넘어가야 되는거야 저 노하우가 있나요? 아 이게 기저 막고있는거구나 코인좀 챙겨주고 이런 코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자 코인 좋아 아 좀 어려운데 어 살짝 좀 어려워요 아 이거 한번 깨보고 싶은데 이거 깰수있나? 깨는게 없나? 목적지가 이거는? 아 아이씨 아 짜증나 아 짜증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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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할수있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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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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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어 아이씨 아니 닭이 물 헤엄도 못치나? 아 천천히 자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오케이 천천히 와 이거는 뭐 어떻게 지나가라는거야 아 뭐야 이거 하나 둘 지금이야 오케이 오케이 콘서트 쫙쫙 쩔잠 코인 Whoo 나이스 네 깔끔해요 깔끔해요 오 깔끔해요 깔끔해 깔끔해 깔끔해따 앞으로 살지 안보여 맵이 안보여 자 OK 오 좀 코인도 꽤 많아먹고 오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할만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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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오케이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좋아 이거지 가는거야 가는거야 아아 아 잠시만 코인이 지금 이렇게 18개 있거든요 한 번 100개를 모아서 한 번 사봅시다 캐릭터를 할 수 있나 100개를 모을 수 있다면야 아 그만 안줘 안주네 자 이게 좀 어려워요 이게 이게 좀 총나무가 어려운데 아 뭐야 죽었네 아 이게 한 번 가면 뒤로 빼를 못하니까 이게 음 그걸 조심해야되요 아 아니 맵이 왜 바뀌어 코인먹으려니까 됐고 오케이 오케이 또 진행이 좀 빨라졌어요 아까보다 그쵸 아까보다 확실히 잘해줬어요 내가 우리 길건어 친구들의 닭주인공 우리 닭쟁이는 할 수 있을까요? 할 수 있을까요? 할 수 있을까? 아 뭐야 판정 와 판정보소 이거 진짜 판정보소 인성보소 게임 인성 어? 자 갑시다 자 그래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어 오씨 망할 뻔 있다 여기서 저 두대 가면은 띠어억 오케이 좋아서 잠시만 어 어 오케이 야 개만냈어 지금 최고심력이예요 오오 좋아좋아좋아 코인은 26개고 아 사이드로 빠졌으면 안되는데 사이드로 빠졌으면 한 천점 목표를 갖고싶은데 한번 천점 가능할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천점이 가능할지 천점은 좀 힘들것같고 근데 아 모르겠다 한번 해봐야지 좋아 여기 길이 막힐을때는 안가진거라서 오케 오케 아 이건 제가 이해해야되요 왜냐 마크니까 아 아 천점한번만 가보자좋아 오오 점점 점점아아 오케 자 깔끔하게 자 한번 먹어주고 전진 전진 오케 여기서도 üs 오케 일단 차가 나오는 geldi간 끝에서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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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ağ 저거는 심리적 압박을 주기 위해서 만든거요 좋아 코인땜에 목숨을 잃을뿌리면 없습니다 코인이 만약 중요하면 코인을 먹어도 상관없을봐 차라리 저런 사이드에서 하면 코인을 먹으면 바로 그냥 그냥 뭐냐? 좋아 좋아 하나 둘 둘에 둘에 반 둘에 둘에 반 둘에 둘에 반 아니 저렇게 나오면은 어떻게 가라 는거죠? 저거 Isn't Flu 또 말이 안되는데 저거는 자 코인이 지금 32net 70 얼마 안남았으니까 뭐 뭐하봅시다 100개 정도 뭐 100개 정도야 coil 시군중먹기죠 아 하애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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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supports 나도 알고싶 funcion 강아지 보여 좋아 오케이 아 통나무가 진짜 그랬다 통나무가 거의 고난인도 수준? 이거는 좀 버릇이 없잖아 좋아 깔끔하고 깔끔 먹어주고 36개 여기서 오케이 오 개쩍었다 개쩍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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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아아아아악 아 아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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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좋아좋아 가는거야 자 가는거야 가는거야 자 출발 에라야 여기서 가만 더 자 자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길건난친구들 한번 플레이 해봤는데요 뭐 괜찮은거 같고 어 여러분들이 맵 다운로드 링크를 걸어둘테니까 한번 해보시고 자 진우의 이걸로서 미니게임 길건난친구들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댓글 자 이걸로서 마치겠습니다 뿅 poi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